파방구 파방구 11차 문 열었습니다 손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손님 황민호 피카츄였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얼마에요? 2만원 오늘도 2만원 어제는 슈퍼레오를 두장 뽑았는데 별로 안좋은거 였어요 마찬? 그런거는 별로에요 좋은거좀 뽑아주세요 방영? 쌈병? 근데 어제는 사실 실드하고 그 다음에 전설에서 제가 제일 기대했던 곳에서 2개가 슈퍼레오가 나왔는데 별로 안좋은게 나와가지고 연결 안하지 않았나? 안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실드하고 거기가 제일 좋은건데 참고로 좀 아쉽네 그렇다면 2부위에서 2부위에서 리피아 VMAX 하이퍼레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쵸? 황민호? 2부위에 왜 두장 가져가 바보 아니야? 나쁜사람이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2부위까지 했어요? 다음에 안골 피전 2개 네 2장 2장 그 다음에 샤이니스터 샤이니스터 100개 샤이니스터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네 이제 뜯으러 가겠습니다 뿅 자 구멍 까보겠습니다 까보세요 하나씨 안골 까고싶은거 까세요 가 since ware ton 홀로카드 반대 impossible 성격 자 짠짠짠 반대에 홀로카드 이건 좋은거죠 다음 2부위 스프 왕 라이트 라이트 홀로카드 자 라이트 홀로카드 포켓 워커 포켓 워커 갑중사광 자 갑중사광 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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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자, 창공 꽝입니다 연결 자, 연결 짠짠짠짠 꽝입니다 현재까지 브리카드 한 장만 합니다 아기 탑 연결 짠짠짠짠 꽝입니다 쌈병 꽝 자, 쌈병 꽝입니다 자, 지금 브이카드 한 장 나왔어요 반요 반요 브이카드가 대결 자, 오늘은 아무래도 돌 잃겠는데요 자, 배우르 브이카드 무한 무한 켄카 자, 무한존 짠짠짠짠짠 켄카 홀로카드 브이카드 브이카드 청파라이트 청파라이트 자, 브이카드 라이징 청파라이트 홀로카드 맞춰봐 파비코리 파비코리 자, 파비코리 꽝입니다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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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는 이미 스포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네 짠짠짠짠짠 랜천 꽝 전설의 고동 전설의 고동도 스포러가 나왔어요 근데 어메이징 레오는 아직 나왔어 지가르드 홀로카드 짠짠짠짠 지가르드 홀로카드 이제 퓨전이 두 장 남았는데 과연 퓨전에서 뭐가 나올지 현재까지는 브이카드 두 장 제일 싼 거 두 장 남았습니다 완전 꽝이에요 저걸 퓨전이라도 나오지 홀로카드 모단 땡기 브이카 자 짠짠짠 스트레이더 홀로카드 그리고 그리고 짠짠짠짠 모단 땡기 위 카드 자 이 샤이니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꽝입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네 제발 흑장우 나와라 아 홀로카드인데 이렇게 한 장도 안 나왔다 자 완전 꽝이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짠짠짠짠짠 홀로카드 홀로카드 홀로카 홀로카드 백전모카 꽝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애써르 미러카드 오늘은 돈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보니까 자 자 그러면은 부위 카드는 이렇게 4장 이렇게 4장 나왔어요 대충 봐도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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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방구 파방구 포켓몸 어 뭐야 어 후파 후파 홀로카드 100원 자 히드런 홀로카드 히드런 홀로카드 100원 2,000원 라이츠 홀로카드 라이츠 홀로카드 라이츠 홀로카드 500원 못한단계 뷔 못한단계 뷔 1,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못한단계가 3,000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 더 없냐 헉 헉 혼나야겠구나 가서 벌새겠구나 자 민호 안녕 잘 놀랐습니다 안녕 가격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민호가 본 돈을 보면요 500원 100원짜리 5개 500원에 500원 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그리고 500원에 얼마죠? 1,000 1,600원 1,600원 1,600원이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몇개? 2,000원 4,000원 6개 그럼 몇천원? 6,000원 6,000원에 1,600원 더하면 웬만요? 1,600원? 응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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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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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민호가 2,000원을 썼는데 번 돈이 7,600원이니까 그러면 오늘 민호가 잃은 돈이 12,400원 오늘 민호는 12,400원을 잃었습니다 오늘 민호는 돈을 잃었습니다 12,400원을 잃었습니다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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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원 3,400원 자 민호 다음 시간에 돈을 버세요 알았죠? 자, 안녕 안녕 안녕